저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생활기록부에다가 그때그때 적어줘요. 그러니까 다른 말에 들어가면 이런 말에 비교하면 한두 장이 차지 않는지. 제가 생활기록부에 보면 정기고사 통지표 맨 그때 학교에서 가정으로라는 칸이 있어요. 그런데 덕분에 직원의 신규가 학부 한마디도 안쓰고 학교에서 가정으로 그 보내면 미안하잖아요. 주변 선생님들도 외출 쓰는 것 같아잖아요. 저는 이걸 어떻게 했나요.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.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출력해. 그럼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. 주권활동에 대한 종료평가결과 5점 만점에 4.23점을 받았어요. 그럼 24명 중에 3위에 해당하는 등수입니다. 생활기록부에 다 비주얼, 고주얼, 팩트를 다 적어요. 물론 점수 낮은 애들은 안 써줘요. 3.5점 이상인 애들만 써줍니다. 그런데 보시면 3.5 안되는 애는 딱 2명밖에 없어요. 다 상처가 줘요. 그래서 쉽게 쉽게.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써주면 나중에 처음부터는 애들이 못 느끼지만 나중에 15점 통계해서 혹은 5월달에는 주번이 다 돌아가지 않죠. 그래서 5월달에는 이때는 1인기력 평가를 안하는데 그렇게 해서 딱 점수해서 살아요. 추천사에도 금면성시를만 안 써. 학교 뒷지겠다가 결과 출력 몇 점이면 몇 점. 주번평가 몇 점이면 몇 점이여. 24명 중에 1위를 참여하였기에 추천합니다. 그리고 추천사도 공개해. 너무 투명한 거지. 당연히 무슨 누구 좋아하고 말고 편애하고 말고가 없어. 나도 누가 상을 받을지 몰라. 그때 통계될 때 나도 들은 거에요. 도대체 어떤 녀석이 어떤 녀석이 상을 받을까 나도 들은 거에요. 그 과정에 제가 아이들이 저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거에요. 우리 당연히 진짜 철저한 사람이에요. 소리 지르지 않고도 철저한 카리스마. 종교 이런게 가능하더라구요.